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 여기가 그 복불복 슬라임 카페 맞죠? 네 맞습니다 아 다행히 잘 찾았네 자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? 자 게임을 시작하지 어서 한 장 뽑아 뽑아요? 어서 뽑으라고 어 뭐 그러면 이거? 나가 아 예? 아니 저 지금 여기 들어온 지 10초 된 것 같은데 나가요?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어 다시 도전하고 싶다면 나갔다 다시 와 어서 나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나갈게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 어서오세요 아니 사이코야 뭐야 아 그럼 이제 뽑으면 되죠? 어디서 아는 척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사이코인가 봐 자 하나 뽑아보세요 아 여기서 뽑을까요? 네 빨리 뽑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열어봤었나봐요 자 그러면 오 오 오 오 오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하지 일단 이거부터 작성해 아 이런 것도 쓰는구나 어 오 엑스 슬라임 카페 계약서 1 사장에게 말대꾸하지 않는다 2 사장을 의심하지 않는다 3 규칙 위반 시 민영 사상 소송?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요? 1 사장에게 말대꾸하지 않는다 4 기물 파손 시 천배 천배야? 아니 뭐 여기서 1 사장에게 말대꾸하지 않는다 싫으면 나가 아 죄송합니다 날짜를 쓰고 달파 여기요 좋아 어떤 슬라임을 만들거지? 아 오늘 저는 클리어 만들고 싶은데 뽑아 아 뽑아요? 이런 것도 뽑는구나 2 사장에게 말대꾸하지 않는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? 힐리어 슬라임 획득에 실패하였습니다 에이 그래도 돈 내고 하는 건데 2 사장에게 말대꾸하지 않는다 아 뭐 그래요 뭐 저는 뭐 버터도 괜찮으니까 어디서 쿨한 척이야 예? 버터도 뽑아야 만들 수 있는 거야 또 뽑아요? 그럼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뭐 클라우드 나대지 마라 아 좋습니다 이거 오 오 오 오 버터 슬라임 준비해드리죠 원하는 색이 뭡니까? 저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화이트 베이스랑 약간 오렌지 색 색소 있을까요? 준비해드리죠 오 잡아드세요 감사합니다 15,000원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돈 내는 것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X 나오면 돈 안 내고 O 나오면 돈 내고 나대지 마라 아니 아 저 안 할래요 제가 제 돈 내고 하는 건데 너무 기분 나빠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규칙 위반으로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요 진작 낼 것이지 저 근데 그릇을 안 주셨는데 뽑아 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뽑는 거지 마리만 다 뽑으라고 오 오 오 오 오 빨리 주세요 잡아다 아니 왜 종이컵을 손님이 없어서 그릇을 못 샀어 아니 그러니까 OX를 작작하셔야죠 어디서 훈계질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왜 아까 전부터 저한테 반말하세요? 그럼 나도 하시든지요 아 아까 전에 괜히 나왔어야 됐어 괜히 이게 뭐야 다 들린다 들으셨어요? 나름 복화수를 했는데 저기 근데 저 액티베이터 아 액티베이터도 그러면 뽑는 건가요? 앞서가지 마라 아 죄송합니다 참고로 액틴은 마지막이야 액티베이터 마지막이요? 아니 그러면은 액티베이터를 못 뽑으면 그게 바로 복불복의 묘미지 아니 그래도 돈 내고 했는데 아니 너무 하지 않습니까? 그럴 자신도 없으면 여기로 해왔지? 아 뭐 좋아요 저는 운을 타고 나서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뜬 척하지 마라 저기 그러면 다음은 재료를 뽑아보도록 하지 어 재료요? 어 아무래도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파츠랑 좀 알록달록한 재료들 쓰고 싶은데 자 이거 받아 오 이거 뽑으면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? 말이 많다 뽑아 그러면 이거 짠 아 응 실패 아 그거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어디서 주작질이야 보셨어요? 그러면 저 폰볼 같은 건 없을까요? 폰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있어 아 오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흔들어서 뽑을게요 아 응 실패 안에 뭐 5 있긴 있어요? 이거 나머지 막 다 X고 이런 거 아니에요? 이거 3장만 지금 5인 거 아니에요? 이 4장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니 그냥 너무 X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거 진짜 열어볼 수 없나? 됐고 폰볼 반납 아 안 쓰면 되자 뭐 안 쓰면 돼 어이크 응둑이 들어간 거 빼내 아 형 이거 들어간 거니까 좀 쓰면 안 될까요? 응 안 돼 마지막 기회야 어떤 거 줄까? 그러면 진주 사용할게요 폰볼 대신 진주 넣어도 되지 뭐 받아 오예 진짜 이번에 내가 뽑고 만다 오 아 네 모든 재료 회득을 실패하셨습니다 아니 사장님 솔직히 이거 진짜 넘어왔고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기회 주시죠 이거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아 좀 그렇잖아요 애휴 이거 받아요 오케이 뭐 이 정도도 괜찮지 자 이거 짠 애휴 기회를 줘도 못 잡네 솔직히 이거 사기죠 계약서 입원 사장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지금 X가 몇 개야 도대체 어? X X X X X X X 이게 말이 돼요? 응 말이 돼 안 써요 안 써 안 써 됐어요 저 그냥 빨리 하고 집에 갈래요 액티베이터 하겠습니다 이것도 X겠지 뭐 뻔해 뻔해 오 오케이 저을 거 아 뭐 저을 것도 이거 뽑는 거죠? 어디서 아는 척이야 아니 이제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하는 건데 선생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? 나대지 마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는 척 했습니다 뭐 이거 내 손가락 당첨되었습니다 그 뭐 이쑤시개라도 좀 주시면 이쑤시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그래요 됐어요 저 그냥 이거 집에 가서 숟가락으로 섞을 거니까 밤을 통 또 뽑으라고 하시겠죠? 그냥 이대로 들고 갈게요 가긴 어딜 가 예?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제가 나가겠다는데 뽑아 제가 진짜 집에 가서 여기 슬라이 카페 유튜브에도 올릴 거고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릴 거고요 네이버 카페에도 올릴 거고요 네이트판에도 올릴 거고요 진짜 각오하세요 응 못 가 유씨입니다 요즘 의문의 실종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달기자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